2020년 3월 학력평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이랍니다. 간은 증류수에다 효모를 넣어서 효모액을 만들었고요. 발효관 1과 2에서 용액을 어떻게 섞었대요. 한번 보게 되면 1 같은 경우는 증류수에다가 효모액을 넣었답니다. 이 효모 같은 경우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.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되는데 문제는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포도당과 같은 재료가 필요한데 증류수를 넣었을 때에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2에서는 포도당을 넣었고 그 다음에 효모액을 넣었어요. 그러면 이 효모액 속에 있는 효소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포도당을 분해할 겁니다. 이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.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할 거냐면 알코올이랑요. 알코올 그 다음에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. 탄소 2개짜리 그 다음에 탄소 1개짜리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죠. 그래서 더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다해서 1과 2를 모두 항원기에다 놓고 발효를 시켰더니 10분 동안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 그러면 그 부피가 2에서는 늘어나겠지만 1에서는 기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보기 기역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. 자 2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. 그 다음 디귿에서 측정한 기역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1에서가 더 크지 않고 발생을 하지 않는다. 2에서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